남해안의 올해척 적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피해 발생 우려에 경상남도는 방제,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경남과 전남이 조업구역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판결 근거로 내세운 자료가 이미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으로 태극기 형상을 부현한 정원이 조성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방 뒤 70년 동안 격동의 현대사를 겪고 온 경남적 여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살펴봤습니다.